시장을 움직일 마켓무버,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우리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에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그리고 전월보다 더 낮은 수준 2%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렇게 2.9%대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불구하고 사실 체감되는 물가는 상당합니다. 체감 물가는 더 상승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생활 물가는 여전히 3%대 유지를 하면서 정말 고공행진 그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카네이션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전년 대비 정말 많이 상승했다라는 체감을 직접 하셨을 텐데 바로 전년 대비 13%나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잘한 부분부터 정말 체감 물가의 상승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특히나 병원비나 약값은 전년 대비 최대 4배 이상 올랐다라고 합니다. 치과 진료비는 2009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이고 있고 한방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말 생활하면서 체감하는 생활 물가가 너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또 외식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 역시나 3%대를 기록하면서 정말 밖에서 뭘 사 먹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식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우리 시장이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게 되는 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외식 물가 상승에는 내식 수요가 증가하게 돼서 바로 가공식품이 경쟁 여력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가격 인상 이슈가 있습니다. 김 판매 가격이 10%에서 30% 인상을 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요. 그리고 카카오 가격, 초콜릿 가격을 가장 먼저 인상하겠다라고 밝힌 롯데웰푸드도 하반기에 추가 가격 인상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했습니다. 이렇게 가공식품 관련 주들이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당에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하고 외식비 지출 전망이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에 함께 움직이는 게 바로 내식 수요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단연 내식 수요 관련 기업들, 가공식품 관련 주들이 하반기에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경쟁력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수출액이 매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 K-푸드 큰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대형 식품 업체 중심으로 물량 회복세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국내 판매량이 이렇게 회복을 해줬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수출액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면서 제1재당, 농식, 삼양식품과 같은 가공식품 관련 주들 매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수출액 추이와 함께 가공식품 관련 주, K-푸드 관련 주 어떤 힘을 가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